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. 술 너무 많이 권하지 마시고요. 여기 사장이에요. 로스쿨 학생이고. 재미있는 사장님이시네요. 아 됐어. 신경 꺼. 어떻게 꺼? 왜 꺼? 괜찮네. 튼튼하네. 주가비용이니. 여기 있었네. 여기 시원하다. 근데 저긴 뭐야? 창고? 별거 아니에요. 별거 아닌데 도어록을 달았어? 그럴 수도 있죠. 구멍 여기에서 재판이 풍선과 재판이 안 되어 있어. 우리 화가 나한테 깊은 거예요. 무슨 행인인인가요? 아이고 우리 화가 나한테 일본 안 하러 갔어요.